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선생입니다. 오늘은 11과 1번 지문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스처, 우리가 이렇게 몸짓을, 손짓을 하고 말하는 거, 그 두 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글이에요. 제스처, 어떤 몸짓이에요. 몸짓과 스피치, 말하는 거는요, 사용했습니다. 비슷한 신경회로를 사용했어요. 근데 뭐 할 때요? 그들이 역사, 진화의 역사에서 발달할 때 University of Chicago Psycho-linguist David MacNeil was the first to suggest this. 이 대학교에 이러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었대요. 어떤 첫 번째 사람이냐면, 이것을 제안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He thought non-verbal and verbal skills might retain their strong ties, even though they diverged into separate behavior spheres. 자, 그는 생각했는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비언어적인 것과 언어적인 기술이 유지하는 거예요. 되게 강력한 연결성을요. 타의하면 원래 유대, 연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언어라고 하면 지금 여기선 누구예요? 제스처죠. 그 다음에 verbal 하면은 스피치죠. 애들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죠. 비록 모일지라도요. 그들이 이제 각각 다른 행동 반경으로 분화됐더라고요. diverge 하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가 맞았습니다. He was right. Studies confirms it with a positive finding. People who could do no longer move their limbs after a brain surgery injury also increasingly lost their ability to communicate verbally. 사람들인데. 아, 연구들은 이것을 되게 당황스러운 발견과 함께 확인했어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 no longer 하면 더 이상 뭐뭐 안타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뇌의 손상 이후에, 또한 점점 그들의 능력을 잃은 거예요.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언어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잃었답니다. Studies of babies showed the same direct association. 자, 아이에 대한 연구가 같은 그런 직접적인 연관을 보여줬습니다. We now know that 우리는 지금 압니다. 뭐라 하냐면요. Infants do not gain a more sophisticated vocabulary until their fine motor finger control improves. 자, 뭐라 하냐면요. 아이들이 더 정교한 어휘를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요? 근데 되게 섬세한 이 모털함의 움직임이에요. 그 섬세한 움직임의 손가락 컨트롤이 발달할 때까지요. That's a remarkable finding. 이건 되게 놀랄만한 연구예요. gestures are windowsed into thought processes, magnuses. 자, 손짓 혹은 몸짓은 어떤 생각 과정에 대한 창문이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windowsed into thought processes. 이게 만약에 밑줄이 그어지고 함축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함축 문제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얘는 주제를 골라주시면 돼요. gesture와 speech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 혹은 비언어적인 표현과 언어적인 표현이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주제문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제문입니다. 언어적인 기술과 비언어적인 기술은 서로 다른 행동 영역으로 분화된 이유에도 강한 연결성을 갖는다. 자, 그러면 grammar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구문 듣기 도와드릴게요. 먼저 여기에서 as 플러스 주어동사는 뭐뭐 할 때라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진화 역사에서 발달해왔을 때 그 다음에 even though 화면은 뒤에 주어동사가 나와서 even if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모르셨다면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diverge into 하면 a로 이렇게 분화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분리된 행동반경으로 분화되다 혹은 분리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puzzle 하면 여러분들 동사로 당황스럽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를 가지고 이제 ing 현재 분사나 pp 과거 분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행용사로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ing가 붙으면 당황스럽게 하는 이라는 능동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게 하는 발견이에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더 이상 자 no longer 하면 더 이상 뭐뭐 안타 라는 뜻입니다. 모르셨다면 적어주세요. 그들의 사지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죠. 뇌의 부상 이외에 이 사람들이 점점 그들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어떤 능력을 잃었냐면 언어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 7번은 앞에 있는 their ability를 수식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6번에 lost 같은 경우에는 동사인데 얘의 주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여기 people입니다. 이 people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길게 나온 거예요. 중격관계대명사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동사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e now know that 우리는 지금 압니다 라고 해서 이 that은 무슨 뜻일까요? no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 that이에요. 이렇게 명사절 that 같은 경우에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중격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경우에는 뒤에 주어가 하나 없거나 목적어가 하나 없는데 목적어나 주어로 쓰이거나 보어로 쓰이는 대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완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ophisticated 를 나왔는데요. 정교한 섬세한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sophisticated 라는 애가 동사로 섬세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pp가 돼서 섬세하게 만들어진 이라고 해서 섬세한 정교한 언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법 포인트 한번 정리해봤고요.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뜻이 있으면 옆에 적어주시고 해석할 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지문들이 좀 어렵다면 처음에 복습할 때는 예로 복습하시기 보다는 여기를 가지고 이 요소들을 적용하면서 해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얘는 졸업을 해야 돼요. 이 그래머 신경 쓰면서 해석하는 건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이제 넘어갈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선 얘를 충분히 많이 연습해보시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신다면 나중에는 얘로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설형 대비 문장 한번 볼게요. 여기는 막 마땅한 게 없어서 한 문장만 골라봤는데 자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동사가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diverge into a 함의 a로 이렇게 나눠지다 분화되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글을 좀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면 이 글은 제스처와 언어에 대한 얘기예요. 그쵸? 손짓, 발짓, 몸짓 이런 것과 언어의 발달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연구를 한번 봤더니 뇌손상우의 사지를 못 움직이는 사람이요. 제스처가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또는 아기들도 손가락을 막 움직여요. 제스처죠? 그럴 때까지 정교한 어휘 습득이 불가능하다. 즉 몸짓이 이렇게 좀 돼야 정교한 어휘를 습득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연구가 주제 제스처와의 언어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화시켜주고 서포트하는 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잘 복습하시고 이 복습 영상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가지고 정말 핸드폰 손으로 열심히 해보세요. 여기 나오는 그대로 제가 캡처해서 만드는 영상들이니까요. 자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생 많으세요.